주식 농무인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에 따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G 모빌리티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지금 바닷건에서 슬슬 움직인다고 보시면 됐습니다. 동사의 구삼형은 쌍용차가 되겠죠.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7월 16일날 나왔던 이슈죠. 도심형 SUV 액티언 사전예약 돌풍 소식의 상승이라는 제목이네요. 동사는 도심형 SUV 액티언의 신차 알리기에 나선지 하루 만에 사전예약 1만6천대를 돌파했다. 액티언의 돌풍은 차량의 가격과 세부 정보가 고액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관 디자인 발표만으로 이룬 성과로써 최근 침체된 내수시장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이례적인 일로 전해졌다. 이번 액티언 사전예약은 오는 8월 중순 가격대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정식 사전계약으로 전환할 예정으로 전국 270여 KG 모빌리티 판매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액티언 전용 사이트를 통해 사전예약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에 같은 경우는 쌍용차 입장에서는 상당히 많이 힘들었죠. 그래서 여기저기 팔려면서 팔렸다가 다시 돌아오면서 하면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매각도 한번 해봤다가 국내 기업에서 했다가 또 실패를 했다가 다시 또 했다가 KG 모빌리언스 기업으로 KG 그룹으로 피인수가 되면서 사명도 쌍용차에서 KG 모빌리티로 사명이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관련돼가지고 사령구동 관련된 SUV에 상당히 특화된 기업이다 보니까 그 모멘텀 액티언이 사전예약이 좀 잘 되고 있다. 이런 모멘텀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동사 기술적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주가 위치 보시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어요. 주가 신고가 제작적 9,900원 기준으로 현재 5,000원까지 떨어졌었다면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다시 반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주가 위치 보시면 저항대 같은 경우는 1차 저항대 오늘 7.16% 상승하면서 5,990원에 마감했는데요. 1차 저항대 같은 경우는 6,800원, 2차 저항대 7,300원, 3차 저항대 7,600원, 그 다음에 8,800원과 9,500원이 되어있습니다. 9,500원부터는 투자자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고요. 현재 구간에서 지지 때 말씀드렸습니다. 1차 지지 때 같은 경우는 5,500원, 2차 지지 때 5,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기술적으로 보시게 되면 현재 바닥 같은 경우는 외바닥 상태입니다. 바닥은 외바닥, 쌍바닥, 다중바닥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외바닥 같은 경우는 진흙바닥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늪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쌍바닥 같은 경우는 모래바닥입니다. 사상두각이라는 한자성어가 있는 것처럼 모래의 건물을 지면 조금 위태위태하다는 거죠. 물론 진흙바닥보다는 낫습니다. 하지만 진흙바닥 위에 건물을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진흙바닥은 어차피 사람들이 건물을 잘 안 짓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진흙바닥보다는 낫긴 하지만 약간 위태위태하다. 그리고 삼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이라고 하는데 다중바닥을 시장에서는 락바텀이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락바텀은 뭡니까? 바위바닥이라는 거죠. 그만큼 튼튼한 게 삼중바닥 이상을 다중바닥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현재 동사 위치는 외바닥 상태입니다. 그러면 외바닥이면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삼중바닥이 나올 때까지 언제까지 기다리느냐?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술적 반동과 노릇이 있다는 거죠. 고양이가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죽은 고양이가 떨어지더라도 살짝 들썩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관련돼서 흔히 그걸 뭐냐? 데드캣 바운스라고 얘기합니다. 죽은 고양이가 위에서 떨어지더라도 살짝 들썩한다는 거죠. 그래서 기술적 반동과는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현재 구간에서 어떻냐? 현재 구간에는 추세적으로는 외바닥 상태이고요. 동사 죽가 위치 보시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냐? 기술적 반동과 노릇때는 뭐를 활약해야 하죠? 역해던 숄더 확인을 하겠습니다. 동사 죽가 위치 여기 현재 머리이고요. 그 다음에 왼쪽 어깨가 있었고 오른쪽 어깨가 만들어졌습니다. 현재는 역해던 숄더가 완성된 상태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동과는 현재 진행 중인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 그러면 또 눌림목 기다리면 되겠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최근에 눌림목이 나왔다가 지금 상상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눌림목이 나오려면 시간이 좀 오래 걸립니다. 시간도 좀 더 시간이 필요하고 더불어서 가격대도 많이 올라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기술적 반동과 노릇땅, 현재 역해던 숄더가 다 완성이 된 상태에서 현재 눌림목이 올라오는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눌림목 기다리시는 것보다는 장중의 은봉 또는 기르기의 윗골에 달고 내려왔을 때 그것을 활용하셔야 되고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 그것도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 보시게 되면 장대양봉이 나오면서 대량거리 터졌습니다. 장대양봉에 대량거리 터졌기 때문에 시장에서 관심이 가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슬슬 천천히 기다리면서 눌림목 기다리는 것보다는 분활로 조금조금씩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눌림목이 이미 나온 상태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다음 눌림목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느 고점 위치까지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슬슬슬 분활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급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외국인이 한 달 동안 15만 6천주를 샀습니다. 최근에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간 한 달 동안 61만 6천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면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현재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순 매도, 보험은 최근에 트레이딩, 투시는 최근에 순 매수, 연기금은 최근에 순 매수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 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 신용비율 같은 경우는 0.07%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 동사의 시가총액은 1조 1,600원대입니다. 코스피 200 안에는 들어가지만 코스피 102권 바뀌라고 보시면 됐습니다. 대략적으로 코스피 102가 3조 7천억 원대 이상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동사는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2까지를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나 코스닥 종목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하냐? 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코스피 102가 대략적으로 3조 7천억 원대이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이더라도 3조 7천억이 넘는다 라고 하면 대형주로 인식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의 최대주주 지분을 보시겠습니다. KG 에코솔루션, KG 모빌리언스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룹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6.3%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는 중소형주이기 때문에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면 책임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KG 에코솔루션에서 56.3% 지분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책임경영하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제2차 모빌리티 홀딩스에서 7.7%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모펀드에서 마인드라에서 아직도 6.4%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전에 최대주주가 마인드라 했잖아요. 인도의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KG로 넘어갔고요. 동사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는 재작년에 3조 4천억 원대에서 작년에 3조 7천억 원대까지 증가하면서 영업이 계속 적자였다가 드디어 작년에 125억 흑자전환 됐습니다. 단기순위도 계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89억 흑자전환, 턴어라운드 되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분기부터 영업이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분기 영업이 90억 원대, 2분기 때 180억 원대, 3분기 때 140억 원대, 4분기 때는 299억 적자전환 됐지만 올해 1분기 QOQ 기준으로 흑자전환 됐습니다. 작년 4분기 대비 올해 1분기 흑자전환 됐다고 보시면 되었고 작년 1분기 영업이 94억 원대비 올해 1분기 151억 원이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실적은 잘 나오고 있다는 걸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동사부채비율 143%, 유보율은 15%이기 때문에 재무조로 튼튼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계속 키워주려고 하는 거죠. 관련돼서 KG그룹으로 피인수가 됐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계속 밀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또 다시 문제에 생겨서 발생되면 정부 입장에서 사면서 골치아파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 KG모빌리티가 계속 성장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계속 밀어주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이익률은 흑자전환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영업이익률은 높지 않네요. 0.3%대라고 보시면 되겠고 EPS 같은 경우는 48%, 48원, BPS는 5792억이 됐습니다. 계산을 쉽게 50원 기준으로 현재 밸류이션을 보도록 할게요. 밸류이션은 좀 비쌀 겁니다. 50원이면 500원이면 뺍니다. 5000원이면 100배라는 거죠. PER 100배 구간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어떻다? 쌈페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쌈페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일단은 작년에 흑자전환이 됐다는 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쌍용차가 다시 엎어지면 정부 입장은 상당히 골치아프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엎어지지 않도록 정부는 계속 뒤에서 밀어주고 있다. 이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실적이 나오느냐? 자동차 회사니까 자동차 회사 나오겠죠? 완성차에서 85% 매출액 그리고 기타 부품종에서 14.9% 매출액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도 그렇습니다. 올해 2024년도에 12전환을 3차례, 4차례, 5, 6, 7, 8, 9, 10 올해 4월 3일부터 해서 10차례 했었네요. 대략적으로 20만주, 50만주, 90만주, 100만주 정도 되겠습니다. 올해 4월 3일 기준으로 100만주 정도 매물이 있다는 걸 보시면 되겠고 아까 보셨던 것처럼 재무적으로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동사 부채비율 같은 경우는 143% 유보율은 15%밖에 안되기 때문에 재무역 튼튼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징적 가능성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사항에서는 자동차 부품 판매한 회사 그리고 자동차 및 특수차량 제조하고 있는 회사, 부품 판매한 회사, 그리고 서비스업 하는 자회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KG 모빌리티 오늘 정가 5,99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적으로는 외국인이 해내라고 하는데 현재 순매수 중입니다.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는 5,581원, 평균 매도당가는 5,698원입니다. 기본적 분석사는 재작년 대비 작년에 영업이익, 당규 수익이 모두 흑자전환됐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모멘탈으로는 도시명 SUV인 액티언에서 사전해약이 현재 돌풍이 되고 있다. 현재 쉽게 말하면 디자인만 보여줬는데 현재 이런 상태이고 향후에 재원이라든지 발표하게 되면 또다시 전반적으로 사전해약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신차 출시 발표 하루 만에 1만6천대가 사전해약이 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제로 보시겠습니다. 차트 추세는 70.8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고요. 수급 추세는 93.5이기 때문에 과열관 들어갔습니다. 목표 주가 1차는 6,800원, 2차는 7,600원이고 제가 다른 저항 때도 말씀드렸죠. 그 구간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손절라인 1차는 5,500원, 2차는 5,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KG 모빌리티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